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엄마 엄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더 걱정 커서 복사님 이겨내주셔서 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그냥 같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semua 이겨내서 감사합니다.